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서울 광진을 지역구 출신이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고 문재인의 경희대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이 고민정이가 유료 강연에 자신의 남편을 섭외해서 논란이 일었지만 자신이 페이스북에 댓글 반응을 근거로 해서 강연을 그대로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말하자면 자기가 지역의 인문학 강연 같은 것을 여는데 그 강연의 강사로 자신의 남편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강사 중에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강사로 집어넣어서 거기도 돈을 주고 하는 돈을 받고 하는 강연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 했더니 그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주면 그걸 내 참고를 하겠다 그래서 댓글에 반대를 하면 내 남편을 강사로 모시지 않고 괜찮다고 하면 강사로 계속 모시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고민정은 페이스북에 고클래스 운영에 대해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썼습니다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댓글 중에 99% 정도가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주셨다 여러분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제가 상처받을까 걱정을 해 주시더군요 걱정하십시오 그리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야말로 용어도 전투적입니다 무너진다 상처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민정 고클래스는 각 분야의 연사 10명씩이 1회씩 강의하는 방식으로 강사진의 자신의 남편인 조기영 씨가 포함된 사실이 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고민정과 함께하는 고클래스입니다 수강생 모집 여기 보면 수강비가 20만원이라는 것도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회 총 10회 20만원 고클래스 그리고 이게 강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강사가 강사가 고클래스로 쭉 나옵니다 2, 4, 6, 8, 10, 10명도 되죠 맨 맨쪽 밑에 있는 사람 시인 조기영 이 사람이 고민정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정이 자기가 개설한 강자에 자기 남편을 강사로 집어넣어서 야 이건 그냥 딴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20만원씩 주고 돈을 주고 들어야 하는 강자인데 남편을 집어넣은 것이 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남편을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기영 조기영이 시인 시인이라고 하는데 남편을 강사로 섭외해서 그래서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여기 이제 고민정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KBS 아나운서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했고 다시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고민정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기영 씨는 성평등과 육아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며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섭외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자기 남편이 성평등과 육아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아마 이게 성평등과 육아 중요성 때문에 이런 강의를 맡긴 모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강연자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슬프지만 그것 또한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일 테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고민정의 페이스북에는 하루 동안 200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고민정의 지지자들은 신경쓰지 마라 밀리면 안 된다 등의 댓글을 주로 달았다고 합니다 신경쓰지 마라 밀리면 안 된다 고컬레스는 수강료가 회당은 2만 5천원 10회 수강료를 한 번에 계좌 이체로 결제하면 5만원을 할인해서 20만원을 수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거법상 무료 강연을 제공할 수가 없어서 실비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무리 실비라 하더라도 남편까지 집어넣었을까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강사가 그리 없었나 대한민국에 날고 낀다는 사람들이 아까 육아나 성평등 관련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자신의 남편까지 집어넣어서 그렇게 내후간에 같이 강사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우리는 윤미향 사태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지 않았습니까 그 윤미향도 자기가 하고 있는 정의연 거기에 인쇄 홍보 이런 것들을 자기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신문 수월시민신문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일값 몰아주게라는 비판을 받았고 남편에게 또 안성에 있는 여성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 심터 3억 얼마에 샀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4억 얼마 주 3억 얼마 되는 가격인데 7억 5천만 원 주고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 때는 4억 얼마에 팔았고 그러니까 이거 심터 자체가 이상한 거래를 했다고 비난도 받고 그런데 문제는 그 심터에 할머니들은 오픈할 때 몇 번 가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 고작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뉴스가 나오니까 그게 심터가 있었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대신에 거기 심터는 주로 다른 시민단체들이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술 파티를 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도 분노를 자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터의 관리인으로 자기 아버지를 윤미향의 아버지를 지목해서 그래서 한 달에 돈 얼마씩 줬다는 거 아닙니까 많다는 건 120만 원인가요? 매달 그러니까 윤미향의 아버지에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120만 원 뭐 하여튼 그 일정한 금액을 매달 주고 거기 아버지가 거기서 거주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집에서 살기도 하고 돈을 받아가면서 꼭 먹고 알먹은 셈 아닙니까? 그래서 윤미향이가 이런 부도덕하다 이게 아주 이치에 맞지 않다 사리에 맞지 않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한 것입니다 할머니를 도우라 한 것 위안부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활동한다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놔고 정작 할머니들은 우리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돈도 구경 못했다 이렇게 할머니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단체를 해산하라 할 정도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 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가족끼리 나눠먹고 한 것이 많다 하는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기 가족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국민정기는 또 자기 남편을 이렇게 무슨 대단한 일을 자기 남편이 일을 거기서 강의를 하는 거를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나 아주 말하는 모양도 그렇고 태도가 아닌 것 같아 아주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자기 가족에 관련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능력이 되거나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도 빠져있으세요 조용히 계세요 하고 물러나 있는데 어찌된 판인지 이 진영에서는 자기 가족들이 거기 들어가서 뭘 활동을 하고 돈을 받아가고 하는 것도 뻔뻔하게 정 뭐 그렇다면 내가 직접 페이스북에 한번 여론조사를 해볼게 하는데 거기 자기 지지자들이 와 몰려가지고 괜찮다 하니까 봐 99%가 지지하고 있잖아 자 그럼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대체로 얼굴이 두껍고 또 잘못이나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다고 이렇게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좌파 진영에 있는 핵심 세력들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